깜짝 놀랐어요. 아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지 몰라. 투자 행거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라. 구름 위를 건너갔죠. 다음 학교 가가지고 취직하고 안전하게 보장이 100% 된다면 모르지만 100% 보장되는 건 없거든요. 여기서 승부를 내는 게 낫겠다. 그 분야에 진출에 대한 거는 조용히 없었어요. 달라진 게 있습니다.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. 깜짝 놀랐어요. 아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지 몰랐다고 책도 봤어요. 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. 저는 그 책을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. 이야 이 책을 드디어 보구나. 가방이 무겁다 이러면서 가방 무게가 난 지금 너희의 돈의 무게가 될 거다 이러면서 제가 무거운 걸 들고 다녀야지 난 지금 돈도 이만큼 벌고 오고 그리고 또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. 괜찮다. 참 열심히 한다. 힘들어야지만이 그거를 이뤄내지 힘든 거 없이 이뤄내는 건 없거든요. 갔다 오면은 항상 하고 또 저녁에도 하고 꾸준하게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는 했는가. 학비 부담은 있죠. 학교를 안 갔으면 제가 그 돈으로 다른 데를 샀어요. 근데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. 이 돈이 졸업한 줄 알았는데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돈이 나간다. 그래서 한 달에 용돈 앞으로 100만 원씩 가져와라. 제가 이랬어요. 왜냐하면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아빠는 투자다.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라. 그 부담감도 좀 있었을 겁니다. 그냥 편안하게 돈을 그냥 줄 수는 있죠. 근데 그냥 주는 것보다는 건강한 부담감을 좀 줘야 되겠다. 이래가지고. 좀 이제 성격적인 부분일 수도 있죠. 이렇게 보면 융화를 하고 맞는 친구도 있고 좀 안 맞는 친구도 있고. 물론 우리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어요. 이렇게. 항상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. 한 명 한 명을 다 극복하더라고요. 그런 과정들이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지현이가 좀 그런 걸 잘 극복했는 것 같아요. 내가 판단을 해라. 아빠는 글을 안 다듬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떤 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교수님한테도 여쭤보고 정확하게 어떠냐 상황을 좀 들었어요. 듣고 나서 또 아내가 다시 교수님한테 여쭤봤는 것 같아요. 어쩜 어떤가. 물론 습득적인 상황이지만 듣는 게 일수하는 게 좋습니다. 해가지고 듣게 되었고. 물론 돈이야 뭘 하든지 가야 하면 돈은 들어가죠. 돈은 들어가지만 그에 대한 글을 많이 들어가면 더 귀한 거고. 작게 들어가면 더 작은 거기 때문에 투자 행거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라. 그 기종을 공부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.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자기는 돌대가리가 아닌가. 그 정도로 머리에 대해서는 얘기를. 그런데 처음 보는 건 항상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. 또 격려를 좀 많이 했죠. 구름 위를 건너갔죠. 그렇죠. 왜냐하면 취업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주변에. 참 안타까운데. 그중에서도 취업이 됐다 하더라도 정말 전문분야에. 그리고 항공 분야에 했다니까. 그냥 친구들 만나고 다른 분 만나서 자연스럽게. 그분이 안 물어봤어요. 안 물어봤는데. 우리 딸 한국 회사에 취직했다고. 없었어요. 왜냐하면 다음 학교 가서 취직하고 완전하게 보장이 100% 된다면 모르지만 100% 보장되는 건 없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경험을 좀 쌓았다 보니까. 또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. 전문분야에 전문 지식인이 되자. 그렇다면 물론 항공 대학교 있잖아요. 그 친구들과 그런 나와의 관계는 뭘까. 물론 각자의 단런트가 있다. 재능이 있고. 자기는 여기서 승부를 내는 게 낫겠다고. 결론을 지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사람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야 되겠다. 그래서 아마 그 분야에 진출에 대한 거는 없어요. 조용히 없었어요. 정비라면 안전이 최고잖아요. 우리 지현이가 정말 잘하는 사람보다도. 정말로 꼼꼼하게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잘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. 자기의 실수가 어마어마한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. 처음과 마지막에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. 또 선배로서 커가가지고. 학교에는 기감이 되어야 돼요. 후배들한테 와가지고 나중에 선배들과 만남 시간도 가져가지고. 진문도 받고 자신감도 심어주는 또 선배가 되었으면 좋겠고. 회사에서도 정말 좋은 팀장. 완전 리더자가 되어야 되는데.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한 거를 후배들한테 잘 알려줘가지고. 정말 안전이라면 높고 낮음이 없거든요. 참가 마지막도 없기 때문에. 무든하게 잘 마지막까지. 인생의 마지막 직업을 놓을 때까지는.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의